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스나리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치치 뭐에요 이거 아 뭔소리에요 봐봐 치치를 하니까 바로 광고 때잖아 시작해볼까? 아까 조금 했어요 헤라에서 여러개 많이 뚫어놨고 아직 못뚫는데도 몇군데 있고 치아 치아라니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뭔소리를 하시는거에요 자 어쨌든 잡긴 잡아야되는데 일단은 세이브포인트부터 세이브포인트부터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시니까 내가 할수있는걸 해야지 자 세이브포인트부터 조금씩 찍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딨냐 여기있구나 자 추적! 가자 참 왜 자꾸 치치치치치 그러는거야 10시 반정도에 이제 가차할때 진짜 치치나오면은 진짜 여러분 때문입니다 왜 자꾸 치치치치치 거리는거야 검은콩니 고아 안녕하세요 검은콩니 고아 안녕하세요 풀샷이 왜 좋아하네 다이루콩니 고아 다이루콩니 다이루콩니정imin 치치는 없습니다 아오오오오..진짜 부럽다 뭐 얻은게 없는데 젠장 나도 오늘 얻습니다 제가 원하는 캐릭터 얻습니다 오늘 10시 반정도에 가차 돌려가지고 여러분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드릴거야 납작해질 코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뭔소리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더위에 있나? 나무 위에 있는거야? 치치치치 거리지마요 진짜 물론 치치가 나쁘지만 나쁘지만 몰라요 성능이 그렇게 좋은 좋은 캐릭터는 아니라고 들었어 VIP님 고아 안녕하세요 올라왔는데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 세이브 포인트가 어딨는거야? 이러고 힘들게 올라가는데 세이브 포인트 아래에 있으면 진짜 울거야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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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분이 계실때 카운트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이득이죠 네 명이 아니니까 옷이 젖을까봐 그러는거야 물같은거 무섭지 않다구 자 바리스타 신용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하는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구요 고스나리에게 어 저기 가차의 운을 마음껏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연속 원신 스폰 받았나요 안녕하세요 시참 가능한 방송이구요 시참 하시려면은 저기 포인트 쓰시면 됩니다 근데 포인트가 있으실진 잘 모르겠는데 이거 아래쪽에 있나? 위쪽에 아무리 봐도 없는데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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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스나리 방식 여기 있네 아 젠장 아까전에 그냥 내려갔으면 됐잖아 아 여기 있었구만 난 이거 찾고 있었는데 가자 뭐 제발 치치라니 뭔소리 하시는거 자꾸 치치치치치 그러지마요 오늘 나 뽑을거야 우리 픽돌 안거릴거에요 구독하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신용님 아 감사합니다 역시 이름 그대로 역시 신용님 네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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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두번이라 이게 뭔소리에요 뭐 치치 뭔 치치에요 그런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오늘 처음오신 분도 있는데 치치치치치 거리면은 고스나리가 치치 좋아하는거 같잖아요 치치치치고 뭔소리 하시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아 진짜요? 아 저도요 알고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다는 약간 그런 소문이 돌고있어가지고 그래서 귀여운데 성능이 안좋은 잘 쓰이질 않잖아요 파울로 처음할때 삼만포 삼백포 삼백포 삼백포주죠 그쵸 근데 이거 시참하려면 내가 알기로는 천포로 알고있어 나린초코니 고아 안녕하세요 이렇게요 구라구라꽃이라뇨 10시 반에 가차 들어갑니다 전무도 뽑고싶어 저는 이거 뽑으려고 내가 현재까지 했다고 근데 안나오면은 진짜 억울해요 세상 억울해 뭐 치치해요 자꾸 오늘 하루종일 치치치치치 거릴거에요 지금 그러시는거 아닙니다 오늘 11시 반까지 하구요 지금 들어오셔도 관계없어요 아니 나이다 뽑으려고 현질한건 아니고 원래는 현질을 한번 하고싶어가지고 그냥 한건데 본인아니게 나이다 이벤트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하는거에요 뭐 치치치치치 뽑으려고 이러고 진짜 치치나오면 안돼 진짜 나 진짜 세상 억울해 그분은 치치야 나와가지고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고시나리님 하면서 그 이벤하셔 무슨 이벤이야 어떤 이벤트 무슨 이벤트 52분 남았네요 뭔소리에요 10시 반에 한다니까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치 절대 안나와요 일단은 시참 가능하구요 시참 들어오셔가지고 통장한 도와주실 분은 많이 도와주세요 지금 해야될거는 저 레진 써가지고 저기 그 뭐냐 걔 잡아야 되잖아 라이다 나온다는 조건 하에 잡아야 되는 캐릭터있잖아 잡아야 되는 모니터 있잖아요 혼자 좀 못잡아 아직 절앱이라가지구 위에 있구나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아 친추 가능하죠 아이디 알려주세요 네 당연히 되죠 그리고 곧씨나리가 방송 이후에도 해요 하니까 혹시 곧씨나리가 어 곧씨나리가 하고 있네 하면은 어김없이 들어와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야 어떤거 곧씨 유 아이디 근데 무시당했죠 아니에요 그게 통신상태가 좋지가 않아 지하철에서 하다보니까 통신상태가 좋지 않아 아 아니 곧씨나리 아이디를 외우고 있을정도로에 도대체 곧씨나리를 얼마나 어 더이상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오른쪽 아래 있는지 몰랐네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그 터 엄지로 터치하면은 엄지로 어 예 엄지로 터치하면은 오른쪽 아래가 안보여요 안보여요 아니 안보인다고 네 자바타라고 신작이 있는데 아 진짜요? 무슨게임이에요? 전 안보여요 저는 화면이 커서 그런가 네 네 다시 보기 당연히 올려주죠 가차는 따로 올릴거에요 또 가차는 또 따로 잘라가지고 올릴겁니다 일단 나 올라가고 싶은데 이거 못올라가겠어 그리고 안될거 같다 안되겠다 그러면은 고라니 고라니를 패다뇨 저는 콧씨나리라구요 그러기 전에 그 예 그러기 전 그러기 전에 도망왔습니다 고라니라뇨 시골에서 그 농사 하시는 분들 방해하는 동물이 고라니라고 얘기 들었는데 제가 그 고라니 고라니 고라니랑 같은 타입이란건가요? 라이다 있으세요? 아직 없어요 하지만 있을겁니다 아직 없지만 있을거에요 10시 반에 일단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시 반에 내가 모든걸 쏟아먹겠어 내 운에 모든걸 쏟아먹겠어 왜 자꾸 치측치측거리는거에요 진짜 오늘 처음오신 분도 있다고요 내 모바일로 하고 있어요 오늘 처음오신 분들이 오해하시잖아요 곡씨나리가 자꾸 치측 좋아하는거 같으니까 아아 오잠깐잠깐잠깐 아니이 점프 눌렀잖아 아아아아 점프 눌렀는데 아아 어 점프 눌렀어요 진짜 아 아 치측치측 고리지마요 진짜 아 내 좋아하는 캐릭터가 이런 낙살이 버렸어 이런 어디갔어 워크포인트 올려놨고 여기로 추적하자 가자 일단은 월드 모든걸 울리고 뭘결이에요 오늘 다들 작정하시고 곡씨나리 치치치치치치 거리시는거 같은데 그러시면 안돼요 오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잰깐잠깐잠깐잠깐잰ird 오 방패 고라니로.. 고라니에요 뭔소리 하세요 잡았고 너도 잡아주지 와우 잠깐잠깐잠깐 뭐야 너 가만히 있었잖아 좋아 끝 잡았고 좋아요 아주 아주 좋아요 다 잡았지 내가 갈려고 하는 곳이라 너무 벌어져있잖아 자아 고시나리가 깨주겠어 발샷 일단은 여기까지 열어놓고 어 QW 안녕하십니까 어 왓 왜 안돌리지 와 또 죽을뻔했네 시아라 아니여 뭔소리 하시네 도대체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도대체 오늘 처음오시는 분 이거 오해하신다구요 안돼요 아 그리고 저기 출책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혹시 처음오시는 분들도 출책 한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벤트인지는 포인트 쓰시는거 열어보시고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미 한번 받아가셨어요 아직 4분 남았습니다 이번 이벤트 선물은 바로바로바로 뭐죠 뭐야 이게 몬스터였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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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호랑이였구만 뭐야 뭐야 못올라가잖아 아 저축 일부러 못올라가는척한거에요 여러분들의 방심을 유도하기위해서 호랑이 기운 호랑이 기운이 속상한다 시작 맞아요 3D 감성 예 맞아요 아직 무리 무리 몰라요 오늘 가차 오늘 가차에 옆배로 투자해가지고 투 뭐냐 저기 많이 얻으시면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고라니 기운이라네요 자꾸 고라니 기운 이러지마요 진짜 고시나리가 얼마나 어 지금 노리고 있는데 자꾸 치치치치거리고 막 고라니거리고 고시나리인데 진간장 기운이라뇨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치치기운이라뇨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아 진짜 치치나면 안돼 진짜 아니요 어 막 되게 현직까지 해가지고 뽑았는데 치치한명 나오면은 나 진짜 울거야 나 진짜 내일 방송 안할거야 진짜 진심 치치나오면은 진짜 짠 미사일로 날 쏘겠어 다왔다 타이날이 나와라 타이날이는 약간 기분이 나빠요 좋아 이걸로 일단 열었다 그 다음 미션 컴프레이트 자신겨서 안 돼 고시나리 더 이상 한 발은 안 하겠습니다 아니 왜 도망가는 거야 내 고기 쾌고기 도망갔어 내 쾌고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물론 그렇겠지만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이걸로 열긴 열었다 신상공에 할 게 없... 있구나 아 같은 사람끼리 여바노밍 있는데 진짜요? 또 열대가 일단은 지도는 다 연 거 같은데 아닌가? 더 있나? 더 있구나 두 개나 더 있네 마을 가봐요 어디 어디 마을 아 자꾸 왜 터치가 안 되는 거야 뭔데 정도 가면 되나? 시치마을 시치마을이라뇨 7408 보고 출책 찍으면 되는데 뭔 소리예요 모험가 길드가 어딨어요 모험가 길드가 어딨어 어떤 거예요 이건가? 기사다인데 아 그거 다 했는데 다 했는데 모험가 길드 그거면은 다 했는데 시치마을 있어요 그러지 말 신용님이 지금 들어오신 지 17분만에 적응하셨잖아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네 적응하셨잖아요 뭐 어떤 거 모험 등급 보상 수령 뭐 없는데 왜 월드레벨 2 달성 아 진짜 임무 가이드 어디 어디서 와요 저 완전 완전 찐유비예요 진짜 몰라요 일단은 어쨌든 미션을 미션을 해야 되잖아 왕캥 이걸 하면 되나? 잭 오른쪽 위 책? 어딨어요? 아 오케이 네 네 라니님이 TV 키셨네 라리가 누구예요 다 먹었는데 왜 별면 많으시네 그러니까요 이것만 이것만은 열리면 되나? 공양은 하시 예 공양 방금 전에 했잖아요 일박이라네요 그런 거 안 해요 공양은 하는데 몬드 공양 이건 뭐야 몬드 공양은 뭐예요? 몬드 공양은 또 뭐야 예 눈동자는 많이 얻었는데 누구한테 공양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알려줘요 네 그러니까 어 뭐 나도 니비라구요 여러분 모르는 게 당연하죠 일곱 신상 그러니까 하잖아 몬드에 있는 몬드에 있는 일곱 신상이 어딨어 아 축소하라고? 흐흐흐흐흐 이거구만 이거구만 이해했어 I got it 이해했습니다 곧 시나리를 이해시키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뭐야? 근데 어? 레벨 다 됐다 그러면 이거 되고 다 얻었다 제 3장 다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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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것도 깨잖아 보상 받았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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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고스나리가 침출을 합니다 당연히 되죠 아 월드레벨 올릴 수 있는 캐스트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모험등급이 한 번에 올라가시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어? 네 알겠어 치치나리가 어디 누구에요 음 안되는데 이만 가볼게요 보냈어요 아이디가 뭔가요 아까 그분도 아이디 알려주세요 모험등급 봐봐요 잠깐만요 영국님은 돼있고 또 아이디 모르겠네요 아직 치축 안된거 같은데 모험등급 보상수렴 모험등급 보상수렴은 어디에 있어요 얘한테 얘기해서 모험등급 보상수렴을 들어가려나 이걸 해야되는거에요? 아 이거 깨야되요? 오케이 이거 깨는거 어렵지 않지 이거 깨는거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하실 분 혼자 하시면 절대 못개 어 아 이거는 안되는구나 하다가 죽을뻔에 혼자 해야되요 아 그래요? 아 혼자 하셔도 샥가능이죠 골스나리 혼자 하셔도 가능합니다 골스나리가 피지컬이 있는데 피지컬 피지컬 어떤걸로 해야되요? 뭘로 해야되? 이거 해야되나? 이거? 오케이 돌파라고 나와있는데 아 돌파라고 나와있다고요? 나 못봤지 왜? 여러분의 저혈압을 치료해드리는 고혈압 전문 스트리머 골스나리입니다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 안누리셨으면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자 일로와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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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딨어 안녕 안녕 넌 떨어져 떨어져 아비야우 하나망님 고아 안녕하세요 고혈압으로 죽을 것 같아요 그러지마요 죽지마요 야우 저혈압 치유제네 맞아요 저혈압 치유 뭐야 뭐야 얘네 왜 나왔어 오지마 고음악 로드 치유 등장 물로 한다음에 연속시켜야 하는데 옥은영 한 명씩 한명씩 여우 아 이리와 주운줄하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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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좀 채우자 그래 뭐야 뭐야 쟤는 뭐야 쟤는 뭐야 쟤는인데I 아악 최고기다! 아악! 일루와 일루와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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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연소로 에너지를 많이 닥쳤지만 아! 일루와 일루와 쿨이랑 물이랑 아! 두 명이 한 번에 덤비니까 고수나니까 미치겠네 안 그래도 못하는 컨트롤 아니 잘하는 컨트롤인데 오지마! 서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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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일루와 서리핏 쭈! 헉! 공연! 시! 자! 후! 여곽 짜증나요 뭔소리예요? 왜요? 궁이 왜 신실돼 아! 습관! 때려봐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깼잖아요 한 명을 죽는다 누가 그랬어요 한 명 한 명은 죽는다 누가 그랬어요 어휴 순간 죽을 거였다 헤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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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뒤에 아직 또 있어요? 또 있다고요? 아 귀찮게 이거 또 잡아줘야 되는가? 이거 줄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안녕 오 와우 와우 어딨어 잡아주지 잘가라 머리를 쓰셨어 당연하죠 고스나니가 머리 안쓰면은 캐릭터가 안사는데 머리를 써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머리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너무 쇼팟이네 고스나니가 언제부터 머리를 안썼다고 떨어져 떨어져 됐어 한마디 잡았고 그 다음에 어디 남았어 다 잡았나? 해치었나? 끝났나 이제? 다 잡았네 그냥 가세요 아 다 미는 거 아니였어요? 다 미는 거 아니였어요? 다 미는 거 아니였어요? 나 다 밀었는데 안녕 하아 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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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쇼 잡았고 잡았고 우와 제도당했다 개찐니코 아니야 지금 바쁘니까 지금 바쁘니까 좀 이따가 흐흐흐흐흫 됐어 잡았고 좋아 끝 이제 제네라 잡아서 끝났습니다 돌파를 하시는군요 수업받고 오세요 볼티나리 드디어 돌파를 시행하다 좋아요 과연 몇렘이라 오를지 아직 기대가 됩니다 볼티나리 피지컬로 깼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두뇌 이게 바로 브레인 우와 아직 있잖아 잠깐만잠깐만잠깐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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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마리씩 잡자 제일 송가신 애들 먼저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강하게 보이는 애들을 빨리 죽인다 잠시만 이렇게 4마리 먼저 잡고 깨져 외모 깨요 곧씨날이라고요 안심하고 지켜보셔야되요 안심하고 지켜보셔야되요 안심하고 지켜보셔야되요 곧씨날 안심하고 지켜보시라니까요 깨져 외모 깨요 어딨죠 그냥 또 개와 개와 터져라 터져라 하하 아홉말 아홉말이요? 아홉말이야 뭐 이제 금방 잡죠 얘네는 이제 뭐 밥이죠 그냥 이제 주는 밥 그냥 먹으면 됩니다 얘네는 밥이죠 저 닌자같은 얘네만 잘 잡으면 끝나요 제가 제일 안 잡은 줄 알게요 잡아봤죠 어 귀엽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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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 끝났네요 끝 드디어 돌파합니다 끝 한명도 안죽고 성공했어요 당연한거지만 돌파합니다 과연 랩이 몇이나 오를지 기대가 됩니다 아홉말 야 이거 아프죠 이거 이런거는 눈이 있으면 피해줘야지 네 뭘조리에요 자꾸 치치치치치 거리지마요 진짜 치치포포 여기 치치포도 아니고 일물열매나 먹어주구 그 다음에 어재 잠깐만 안돼 안돼 어리겠다 에겠다 어리겠다 아아 진장 저도 밖에서 얼었어 왜ajo게 갇쳐 오~! 가자 피만 하켜 그냥 맞으면켜 갔는데 아~~ 맞아요 눈이 없으시네요 앰버, 앰버로 바꾸고 이건 뭐야, 이거 뭐야, 뭐모모모모뭐 뭐야 오! 으아아아아악! 답답하네.. 벗겨 끝 뭐야 끝이 아니잖아 지금부터 시작이잖아 무상 내전 채취하기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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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얘가 왜 나와 얘가 왜 나와 오 야 위험했잖아 아 진짜 잘못했다 일로와 아 뭐야 저 때는 효성에 안 먹히는구나 아 아 진짜 개와 눈네 아 아 우와 네 알고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피하지 못하겠소 아 왜 이렇게 강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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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앉을 수 없잖아 도망가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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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있었으면 됐잖아 우와 아 뭐야 자 엄버엄버 아직 남았잖아 우와 어딨어 어딨어 아 아 전장 또 무적이잖아 저거 싫어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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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왜 다 맞는거야 왜 점프했는데 다 맞는거야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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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좋아 패턴을 모르지 몰라요 와우 얘 죽는거밖에 못봤어 얘 죽는거밖에 못봤어 어머머머머머머 와우 그릴 그릴 야 야 그렇지 이거지 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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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운 차리세요 요 잡죠 기운을 잡을 수 있다니까 자 가까이서 때리면 문제없는데 얘 때려도 되나 때려도 되네 이거 풀로밖에 안되는구나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돼요? 원소 공격이 뭘로 해야돼? 풀로밖에 안되는거야? 다 돼? 아 원소 공격 다하면 되는구나 오케이 확인 원소 공격만 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확인 와 이게 바로 찐 뉴비 이게 바로 찐 뉴비 지금이다 지금이다 흩어져라 나와라 뭐야 이거 하나씩도 죽일 수 밖에 없잖아 원소 공격이랑 궁은 없던데 와 위험하다 야 이 별것도 아닌 녀석한테 이렇게 이렇게 당할 줄이야 일루와 그거 써 아까 그거 써버려 씨라고 뭐해 왜 가만히 있어 내가 당할 줄 알아냐? 어우 당한다 한 마리씩 엎이는거야 아 좋아 좋아 이제 한 명 하나 남았어요 하나 끝났죠 이제 끝났죠 이제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돌파를 할 수가 있어요 과부하 뭐야 이거 안되는데? 됐다 잡았다 고아 안녕하세요 됐다 전셜 임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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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모험 등급 25에서 바로 30으로 올랐습니다 야 좋아요 좋아요 음 25에서 바로 30 음 나쁘지 않았어 월드레벨 탈 3 계속 오르는데? 몇가지 오르려나? 3가지밖에 안오르네 가자 나가자 이제 몰랐어요 여긴 줄 알았어요 끝! 드디어 고스냐이도 돌파했어요 여러분 축하해줘요 도대체 몇 분 계시는거야? 채팅은 안하시는데? 축 8분 계시네 오늘 많이 안들어오시네 전셜 임무 뭐야 전셜 임무 이거는 뭐에요? 이거는 캐릭터 얻으면은 이 임무가 되는건가? 채팅 감사합니다 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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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런것도 구경중이에요 아 무험레벨 40되면 다 가능 오케이 확인 구경중이에요 감사해요 이건 뭐야 아직은 안되는거 같은데 안되네 근데 이쁜애들 되게 많다 나중에 해도 됨 오케이 좋아 오늘은 야 이것만해도 뭐 제대로 했네요 음 나쁘지 않아 이제 거의 가가지고 그거 얻어야겠다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아 그렇긴 그건 맞는 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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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생겨서 잘 팔리는 것도 있겠지 예를 들면 고블린이라던가 아니 아니 변신하는 캐릭터 몬스터로 변신하는 캐릭터 얼마나 좋아 인간으로 변신하는 캐릭터 막 마을사람들 막 때릴 수 있는 캐릭터 있잖아 왜요 와 모험 등급 엄청 받는다 30일까지 받았습니다 야우 많이 받았어 도대체 가차를 얼마나 할 수 있는거야 야우 가차를 이건 7개 야우 좋아 오늘 가차 얼마나 안올린거야 그러니까요 골키라이도 깜짝 놀랐어요 이제 올렸으니까 됐죠 뭐 이제 하면서 하면 되겠다 상점에서 다 바꾼건가요 뭘 뭘 바꿔요 상점에서 뭘 바꿔요 상점이 어디에요 상점을 이용해본적이 없는데 아아 아 아 페이 페이몬? 그러니까 돈으로 구매한거 얘기하시는거에요? 일단은 그거 전에 얘부터 같이 깨주실 분 구해요 어디냐 얘 오늘은 들어오시는 분이 많이 안계셔가지고 제가 초대를 받아야겠어요 혼자 못잡아요 잡아주세요 오케이 누구에요 영국님 들어오셨고 좋아요 원래 포인트를 써서 들어와야되지만 아무도 안들어오시는 관계로 그냥 들어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서오세요 가는 방법 이제 저도 알아요 하도 헤매해가지고 아 아 잡아줘 잡아줘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들어오세요 나나나나나 근데 임무같은것도 각자 해가지고 그냥 완료하면은 뭐야 이건 뭐에요 뭔가 효과가 부여가 됐는데 잡으시 잡으시죠 이제 일로와 컴먼 오늘 나이다 나온다는 마음가짐으로 아주 좋아요 슬라이더 슬라이더 언젠가 빨리 오톤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열심히 키우고 싶다 아 아 오 에너지 진짜 많이 난다 홀로 정화해야 되는데 오케이 끝난거 같은데 잘가라 얘가 나이다를 얻을 나이다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아요 아주 아주 나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서 조금만 있다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잡아야지 또 잡아야지 한 분 더 두고싶은 안계신가요? 버선몬은 죽이고 버선몬이 어딨어요? 모르겠는데 좀 기분이 안좋아가지고 그냥 피해다니는데 얘구나? 딱 봐도 버선몬 참 생겼군 다시 찾아온 채팅참여자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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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왔어요 형님 뭐 왜 그렇게 된거야 뭔가 좀 이상한데 그렇게 맞는 기분이지 나이다를 안오셨나보네요 아직 아직 안했어요 아직 안했거든요 그런말하는거 아니 그러지마 진짜 치치얘기 나오고 뭐 안나온다고 그러고 막 그런얘기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오늘 목숨을 걸었는데 목숨까진 아니지만 어쨌든 걸었는데 야 이거 멋있다 이 스킬 쓰고싶다 진짜 이거 이게 대화중에 이 스킬이 알리쇼키 다운로드중이에요 감사합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한 분 더 남아요 원래는 30분 이렇게 되는건데 오늘 들어오신 분이 많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제 또 잡으러 가죠 이제 또 잡으러 가요 기원 가셔서 뽑으세요 지금 뽑으면 안돼요 10시 반 약속했거든요 10시 반 약속했어요 어 여기 아닌가? 어 여기가 아니었나? 여기구나 찾았다 이게 바로 컨트롤 보스나리의 신드린 컨트롤 1분 남았네요 아 이런 1분 남은지 어떻게 알아요? 10시 반에 포인트를 준비하세요 이제 곧씨나리 5성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 모든거는 여러분의 포인트에 달려있습니다 안녕 일단 에너지를 좀 채우고 너무 안 먹었구만 먹어 부활시키는 이건 아니지 됐어 좋아 나쁘지 않아 아니 힐이 있으면은 먹기전에 씨라구요 네 힐이 있었으면 먹기전에 해파리다 멋진데? 다시 갔다와야되요 혹시? 안 열리나? 1분 지났는데 1분 남았.. 1분 지났는데 왜? 리케시 안 되는거야 리케시 되란 말이야 아 가.. 아 오케이 오케이 제가 갔다올게요 오케이 아이고 굉장히 타이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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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원리니님이 오셨네 하하하하 일단은 30분 카운트는 잡겠습니다 30분 카운트는 잡을게요 그리고 다음판에는 이제 또 못하신 분 해가지고 들어오시면 되니까 어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너무하잖아 점프했는데 아니 아니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됐지 아니 오늘따라 컨트롤 미스가 엄청나네 아 이럴때만 키키키키키 하지마시라고요 아니 골수나님 활약하고있으면 오 골수나이님 실력 많이 늦었어야지 리비라고 불리지 않으셔도 될거 같아요 라고 얘기는 한마디도 안해주셔도 어떡해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에에에에 've Cy EA형님 코아 안녕하세여 Cy EA형님 어떻게 식단하셨나요 집단하셨나요 아 멋있다 뭔소리야 안돼 고바르지 마 하지마요 아니 그런 말을 하고 지금 고발을 하신다고 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아 나 죽었냐 아 죽었네 아 진짜 어떻게 잘 죽지 원쇼 반응에 당했어 원쇼 반응에 아니 좀 컨트롤 오늘따라 좀 컨트롤이 안먹히네요 아이고 벌써 깨졌네 이런 고스나리가 막타를 착수했는데 아쉽네 왜 안먹어요 얼른 들께요 드셔야지 왜 안드셔요 힐좀 해줘 힐 힐 힐 힐 고스나리 아이니드 힐 아이니드 힐 나쁘지않구만 좋아 와 에너지 금방 찼다 안되 드셔야되요 안되요 이제 잠깐 딴 데서 잠깐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이제 워프워 포인트를 뚫고 그 다음 다시 돌아와야겠다 다른 분들은 혹시 제가 목격에 쾌 있다고하면 거기 가서 그냥 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헉흑흫x3 버스에 제대로 타기 아니 건강이 먼저죠 건강이 건강을 챙기셔야지 지금 뭐야 어디야 여깄다 여깄다 어 이번에 또 안누는줄 알고 두번 누를 뻔했네 어? 안녕? 이런 편량한 애들 잡는게 제 전문입니다 편량한 애들 안녕? 공격 안하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때리고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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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는거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오지마! 오지마 왜이렇게 빨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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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위협해! 안돼! 아악! 된장 도망가 야 한대밖에 안뛰었어! 오 죽는줄 알았네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내가 잘못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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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잡아주고 가셔야지 어디가시는거야 어 뭐야 사방이 적인데? 사방이 적인데? 아! 워프포인트죠 미안해 내가 잘못했죠 어 잘못했죠 봐주라 봐줘 임마 어디서 저기 워프포인트 또 하나 찍자 찍은김에 이거 하나 더 찍고 가겠습니다 워프포인트 많이 찍어야 돼 혼자서도 지금 많이 찍고 있긴 한데 더 찍어야 돼요 이제 고스나리 이제 원 이제 원린이 해서 이제 뭐냐 원신이 될 겁니다 원신 죄송합니다 뭐야 돈이 오는데? 어 저거 워프포인트인데? 화요인님 다시 오셨군 어 잠깐잠깐잠깐잠깐 안녕? 나 너 안개 탔셔 저리 가 나는 워프포인트만 찾으라 하시더라고 팔로우 270일째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와요 워프포인트 가자! 가자 270일째 아니 인열속은 아니 인열속은 안녕? 안녕? 자고있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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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있는 애 깨우기 고스나리 특기지 어 잠깐 어 일곱신향이잖아 안돼 위험해 안돼 왜 어 근데 나 워프포인트 지나왔다 잡아줘요 흠 흠 나니너 우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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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들어오셔도 돼요 제가 시간만 잠깐 멈춰놓고 있을게요 아시겠죠? 역시 우리 착하신 착하신 우리 나리꽃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뭐야 왜 여기서부터 시작해 나 분명 올라갔잖아 자, 잠깐x3 이것만 공양하면 돼 그것만 잠깐만x2 됐어 좋아 어, 무덤이 있었네 아, 이거 되게 힘든데 지금 들어오, 아까 들어오셨던 분 들어오시는 거 맞죠? 전불공양 아까 들어오셨던 분 들어오셔야 돼요 포인트를 쓰시고 들어오시던 해가지고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또 잡으러 가죠 레오님이 누구세요? 혹시 바리스타 신용님이 레오님이신가요? 그러면 신추먼저 해놓고 저도 쏴서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뽑기 아직 안했어요 10시 반 정도 할 거예요 아마 이 판 다 마무리하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첼스로 물어봐요 방금 하셨던 분인가요? 신용님이신가요? 역시 난 착해 역시 난 착해 아 아니에요? 아 아니구나 아니래요 근데 그러면은 레오님 누구야? 레오님 누구야? 없으면 제가 기... 아 고 이러면 되잖아요 아 그런가? 아까 썼는데 썼대요 어... 어... 못 봤는데 아이디가 네... 그니까 다임모드에 안 계셨던 분... 이신데... 원래 계셨던 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쓰신 분... 아니... 멘티스 님도 계셨나요? 잠깐만 잠깐만... 아냐아냐 잠깐만 잠깐만 전판에 하셨던 분 네... 헷갈려 나린초코님이 계셨던 거 내가 알고 있거든 레오님은 네... 영궁... 아 영궁님 레오님 저기 쓰셨는데 다음판에 하실 수 있게 제가 해드릴게요 잠깐만 좀 계셔주겠어요? 나가주시겠어요 혹시? 제가 강태라면 또 강태나간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좀 그러니까 전판에 하셨던 분 그래서 이제 시간을 돌려야 되거든 30분 지나고 나서 아 저 대신 하셔도 상관없는데 예... 아 괜찮대요 괜찮대요 아... 어...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이 왜 이래 네... 들어와요 네... 원리님 들어오시고 영궁님 들어오실 건가요? 아니면은 다시 레오님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면 레오님 다시 들어가고 얘기할게요 레오님 들어와요 레오님 들어오세요 들어와요 가세요 레오님 고스백은... 저는 아직 안 돌렸거든요? 네... 안 돌려서 그래요 어... 저녁인데 바로 착거치고 난리나고 레오님 일단은 다음판에 나머지... 나머지 분들은 다음판에 일단 시간은 계속 돌려야되니까 시간은 돌려가구요 안녕 아 풀 면역이에요? 근데 풀... 아 풀은 그게 있어야 되잖아 잡아요 어... 저게 다 야란줄이다 진짜요? 우창애플 일로와 일로와 임마 일로와 임마 일로와 임마 됐어 이건 고치나리가 다 있어 잘가라 잘가라 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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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안가 뭐야 왜 애매차요? 방금 이제 끼셨던 분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 알려드릴게요 잡았다 끝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아 이제 조금 남았으니까 이제 워프포인트 하나 뚫어놓고 그리고 아 들어가는 중 저기 다음판에 들어올게요 다음판에 이거 30분 지나면은 이제 그 다음판에 못하셨던 분 위주로 또 들어올거거든요 나비 다 쫓아내기 저거 먹어야되는데 근데 나 에너지 없다 에너지 해야겠다 에너지 먹자 에너지 먹자 아시죠 하나 뚫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잡으러 가는거야 여기 위에 있나보구나 눈이 아니 딱 이판 끝나고 가차 돌린 다음에 그 한판을 더 이제 하면 되겠다 그러면 되겠네 조금씩 이거 끝나고 나서 가차 돌려도 되겠네 네 끝나고 나서 가차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쓰셨던 분이랑 같이 한판 하고 마무리 지으면 되겠다 아주 좋아 역시 고스나리 머리가 좋군 고바스 보라니 뭔소리 하시는거니 지금 머리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지가 언젠데 이거 워프포인트 아닌가 오케이 근데 네 뭐야 내가 왜 지나갔지 나 저긴데 나 저기 가고싶었는데 나 저기 가고싶었는데 어 왜 지나왔지 난 분명히 여긴데 가고싶은 곳은 여기였는데 어쩌다 지나온거야 아래쪽에 있구나 아래쪽에 있었구나 어쩐지 왜 지나간다 했더러만 굿 워프포인트 뚫었고 다시 가서 잡으면 됩니다 이제 아주 깔끔해 아주 깔끔합니다 신추보냈스 신추보냈스 아이디가 어떻게 되시나요 신용님 신추바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쿨타임 지금 쿨타임이 끝나지 않았을까 끝났네 끝났네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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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있죠 봐봐 있잖아요 컴온 일로와 일로와 바리스타 신용이요 알겠습니다 잠깐 친추좀 하구요 잊어버리자네 바로 친추하는 친추하는 고스나리 방송중이 아달때도 플레이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태고? 태고 오면 태고의 달인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우 징그러워 일로와 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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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구나 저 때는 무적이네 그냥 때려도 안다네 근데 에너지 나 에너지 못산다 빠져야겠다 잡나? 잡았나? 잡았다 잡았다 그렇지 레진 다 낀 것 같다 이제 이걸 못 죽네 뭔소리 하시는거지 고스나리를 일부러 죽인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아닌데옵니다 에너지를 채우자 이거 요리를 많이 해야겠다 에너지를 좀 채워야겠죠 그 다음에는 뭐랄까요 아예 어차피 레진은 다 썼으니까 오케이 아까 그 워프를 얘기하는 거였군 깨져 위치추적 우리 뭔소리에요 치츠를 뽑을 시간이라뇨 뭔소리세요 뭔 치츠를 뽑아요 곧씨나는 치츰이란 연이 없다니까요 자꾸 치치치치 거리는데 그러시면 아니되요 이제 인물을 하나씩 이제 인물을 하나씩 완성해보도록 하죠 모답불을 밝혀라라고 했으니 불 포켓몬 아 불 포켓몬이래 불 불 캐릭터 사람이 내 포켓몬이래 지금 말을 잘못했어요 불 아웃된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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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네 왜 이렇게 세요 뭐야 왜 이렇게 세 안녕 막타 와아 노트읽기 높은곳? 어딨어? 어딨어 이거? 아 이거구나 흰양리 고아 안녕하세요 아니 앉는게 아니잖아 잠깐 읽어야지 네 아 나 읽고 있는줄 알았네 어디서 읽어요 어디서 읽어요? 왜 폰신? 폰신이에요 높은곳 저 뭐야 방금자리 봤는데 여기구만 폰신이 폰신이 제가 힘난데요 터치하여 길찾기 어디인거야? 어디에요? 난 왜 안보이지? 어디에요? 그쵸 이것저것 체급집하고 싶으시면 폰신은 채집하셔도 돼요 어디를 얘기하는거지? 보밀.. 보밀이 숨어진 장소를 찾는건데 어디서 찾는거지? 보물이 어디에 숨겨져있어? 뭐야 안녕 물이죠? 봐봐 보물.. 아이 보물이 숨어진 숨겨진 장소를 찾는거래요 보물이 숨겨진 장소를 찾고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죠 아 달달한거 먹고싶다 달달한거 치킨 흐흐흐흐 찾아봤죠 안녕 도대체 보물이 어디에 숨겨져있다는거야? 전부다 보인다구 풀캐는 혹시 바꾸기 귀찮아가지고 안바꾸고 있었구만 다른 쾌하러가? 교룡이야기 위치추적 여기있구만 제쪽에 와보세요 아 진짜요? 오케이 나린쪽꽃니쪽으로 가겠습니다 기다리세요 2피죠? 저기 업적있어요 업적? 저 업적있어요 잠깐만 이상한추추적보고 이건 뭐야? 아 아니구나 이제 오기전에 나린쪽꽃니 자 뭔소리에요 아니 나 봐야지 아니 보려고 가는건데 지금 보기전에 잡으면 못보잖아 설마 잡겠어요? 안잡을거야 우리 나린쪽꽃님이 얼마나 착한데 그쵸 그쵸 지금 잡고 잡고있어가지고 대답안하시는거 아니죠? 잡으면 저 아 진짜요? 근데 이 피님쪽으로 가야되는데 점점 멀어진다 여기로 올라가야되는데 올라가면 되겠네 자 채우구 됐어 좋아 빨리 가는거야 쟤 피가 오 진짜요? 뭐야 얘가 추추적인가? 되게 못속히 생겼다 안보였겠지? 가자 아 우인단 아하 이상한 추추적있다 별장의 재앙 막타는 제가 이야 멋있게 내려오기 그리고 멋있게 때려주기 멋있게 어깨주기 기저귀 끝 우인단은 좀 아직은 안돼요 일단은 오늘 가차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고스나리 스펙이 결정이 된다고요 여러분 좀있으면 고스나리 스펙이 갑자기 올라가시는걸 느껴집니다 느껴질겁니다 온김에 요거 찍고 가야겠다 갑자기 오늘 가차하고 나서 어 고스나니니 갑자기 스펙이 엄청 오르셨어요 고스나니니 존경합니다 이런얘기 나올겁니다 오늘 네 존경합니다는 안나오겠지만 어쨌든 있을수없는 뭔소리세요 있을수없는일이라니 뭔소리 치친하면 민심은 민심은 떡상싱하겠다 떡상하겠다 민심은 떡상하겠네 치친하면 민심은 떡상하는데 원신은 떡낙하겠지 근데 난 치친 안나왔으면 좋겠어 안나오겠지 설마 설마 나오겠어 상자있어요? 오케이 잠깐 기다려봐요 모험등을 32 뭐뭐뭐뭐 아유 귀여운 자식들 왜이렇게 레벨 높아? 왜이렇게 레벨 높으냐고 아 진짜요? 맞추면 되죠 왜 내가 원래 인터넷 보고나키 있는데 왜 안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가르쳐주는걸로 도키네리가 통장하기 위함입니다 치치라뇨 그런얘기 하시는거 아니에요 이거 뭐야? 어딨어요? 어 여기 계시는구나 아 여기 밑에 상자있다 또 상자있네 타이날이 뜨면 여러분 이제 9분 남았어요 9분 지나면은 이제 가차 가차 없이 가차 먼저 들어가고 어 치치바이왕있다 타인 그 한 분이 죽이실거에요 누군데요? 어이구 봤으면 좋겠어 보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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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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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현장 그래도 츄츄 왕 보려고 했더니만 흐하하하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도대체 오오 보라색불? 안되요 저기 노란..보라색불이 떠야되는거에요? 뭐가 떠야되는거에요 근데? 아까 얘기 들었는데 노란색불이 떠야되는거 아니에요? 파란 유성 아 파란거 와 보물상자를 계속 얻네요 좋아요 고시나리에 고시나리에게 아 고시나리님 이번에 좋은거 많이 나오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파란..왜 키키키에요 아니에요? 흐흐흫 좋아하는걸 다 싫어한거에다 두셨네 잘 불 켜주세요 선이라뇨 노란색 맞아요 노란색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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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감사합니다 여행중에 수확이네 어? 됐다 좋아 버스 제대로타구요 언제 뽑아요? 이제 6분 남았어요 6분 남았어요 6분 남았어요 여러분 포인트 준비하세요 이제부터 이제부터는 저기 뭐냐 배팅 들어갈겁니다 포인트 배팅 들어갈거에요 포인트 배팅 준비하세요 역시 지전의 모든 잡 터치하기 참고 나 에너지가 왜 이렇게 없지? 에너지가 왜 이렇게 없지? 여행중에 수확이네 정가로 나오는 혜자요 아 진짜요? 아 해보자님 아니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거에요 오신겸에 출석체크좀 해주시고 유튜브 구독 안누르셨으면 구독한번씩 눌러주시고 어떻게 지내신거에요? 건강히 잘 지내셨죠? 정배를 노리는게 맞을까 고시나리를 믿는게 가장 좋죠 못먹나? 뭐가 돼 뭐가 돼 뭐가 돼 뭐가 돼 뭐가 돼 그치 먹었지 깜짝 놀랐네 못먹는줄 알고 당연하죠 근데 지금 몇개 뭐가 몇개에요? 에너지 에너지 그치 에너지 채워줘요 그치 가득 차진 않지만 어쨌든 40 40 40개 모음 근데 왜 안되요? 하늘에 위치가 징후된다 뭐가 필요합니다? 바위행자 필요합니다 바위행자 어디서에요? 어디서 없고 바위행자가 어떻게 해야되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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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노엘있죠 노엘있죠 그치 노엘있어 노엘 아 다른사람 안된대요 이게 여행자님의 일상생활이군요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게된 것 같아요 된다 이러면 가운데서 할걸 아 됐는데? 보물 괜찮아요 저희 노엘 잘 안쓰어가지고 공을 써도 관계없어요 노엘이 그렇게 안좋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노엘을 안쓴건데 기믹있어요 아 그래요? 와 보물창자가 계속 생기는 매직 매직 어딨어? 보물창자가 여기 아래에 있는데? 아래쪽에 있잖아 아래쪽 내려가야되네 아래쪽 내려가야되네 노엘 안좋다는 사람 누구냐 제가 들었을때 노엘 나왔어 키키키키 이래가지고 제가 노엘 안하는데 최대한 많이 먹고 최대한 많이 먹고 이거는 빨리 깰 수 있잖아요 대검 가지고 있는 애들은 대검 가지고 있는 애들은 이거 빨리 되더라고 오성이 안 떠서 그런거 알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2분 남았어요 여러분 포인트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그래요? 굉장히 그래서 안썼는데 그래서 안썼는데 이제 곧씨나리도 나올거에요 이제 엘리크님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요 곧 나옵니다 이제 절대 안나온다뇨 시변할때마다 시변하자마자 바로 나온다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냥 다 조사 세번 뽑으세요 그래야되나? 아니 그러면은 또 우리 엘리크님이 우실거 같아가지고 5성 뽑은것만 세게 와아 뭐해요 곧씨나이는 하나도 안나왔는데 자꾸 저 귀를 막으시는데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자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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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루까지 뽑는데 진짜요? 날루가 누구야 아 여기 몽차 한명 더 있었구나 어쩐지 전투 소리가 나가지고 어 고기다 내 고기 내 고기 내 고기 됐어 내 고기 내 고기 내 고기 안돼 과지마 내 고기 내 고기 안돼 내 고기 아 젠장 뭐 치치아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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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준비는 이제 끝났다 자 자 다들 이제 아 이제 나가셔도 되고 안나가셔도 되고 관계없네 이제 뽑는거는 관계없으니까 자 자 여러분 이제 고시나리의 모든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예측 이제 들어갈겁니다 이제 기다리세요 이제 예측준비합니다 닐루에요 아 진짜요? 근데 누구에요 그러니까 기다려봐요 아 타이머 꺼버렸다 제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당신 곁에 나타날게요 근데 타이머 꺼버렸네 자 예측 고시나리 고시나리 오성 오성픽 가능? 당연하지 절대 안돼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 드릴게요 고시나리가 뽑을거 같으면 1번을 고시나리가 못 뽑을거 같으면 2번을 누르시면 장사는 핏둘캐로 바꾼거 잔인하다 자 여러분 전 준비가 되있어요 핏둘도 되고 핏둘도 뭐 네 핏둘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무조건 아니다라고 계시는데 어 고시나리도 할 수 있다고요 검의 그림자 옆배 가자 옆배 가자 나이다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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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좀 방해인데 잠깐 이거 게임 모드로 갈게요 조금 방해다 나 나는 온전히 이 이 온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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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드로 가고 싶어 이리로 와줘 자 됐어요 됐어요 하 제발 제발 나와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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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제발 형질이야 현질 제발 나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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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온거 맞죠 안 나온거 맞죠 안 나온거 맞죠 아 아 아 진짜 너무하네 아 뭐야 누구 나온거야 방금전에 나 그 뛰어넘겼는데 누구 나왔어요 고리 아 첫번째는 숙광핏 겸 아 진짜요 첫번째 나왔어야 했는데 4성이네 아 이런 첫번째는 일단은 뭐 절대 안되가 한표가 나왔구요 다시 5성픽 가능 빨리 걸어요 나이다 나와야된다 일단은 준비하고 아 준비하고 4000포 증발 실패 5000포 냠냠 전 이미 다검 치치야 얘기하지마요 치치는 안나와 옆배 옆배 가자 38포인트로 4000포인트 가자 아 제발 제발 나이다님 나이다님 나이다사마 떼떼구다사이 제발 뭔소리에요 뭔소리에요 진짜 설마 고시나리가 치치가 나오겠어요 네 치치가 나오겠어요 바로 갑니다 제발 또 안나와 쇼 아 진짜 아 너무한다 야 이거 야 이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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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러지마 다 무기인데 다 무기인데 아 아 아 열받아 어 열받아 절대 안되고 다시 아니 근데 진짜 안나오는건 이상하다 이제 화면 속이니까 무조건 나오진 않을까 싶긴 한데 아 아 아니 나 5성 하나도 없어요 진짜 나이다 나갔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아 5성 아 아 제발 이번에 나와라 이번에 나와라 제발 좀 나와줘 이번에 옆에 가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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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제발 나와라 지금 당연하지가 좀 높아진거 보니까 당연하지가 나올거 같애 지금 지금 올성이 나올거 같긴해요 제발 나이다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저에게 힘을 실어줘요 아 제발 첫 5성은 안돼요 첫 5성이 지치면 안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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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제발 다른색으로 좀 나와줘 제발 제발 부탁할게 제발 다른색 안돼 보라색은 안돼 보라색만은 안돼 안된다고 와 뭐야 시노브 나왔다 아 시노브는 좋아 그래도 시노브 나왔네 아 아 진짜 너무하네 5성 5성이 왜 안나오는거야 도대체 5성이 왜 안나오는거야 이제 다음은 거의 확정이죠 아 진짜요? 다음에는 그러면은 투표 안해도 되는거에요? 거의 확정이라고 하니까 이제 당연하지에 예측을 해도 되겠죠 이제 바로 해요 빨리 렛츠고 컴온 아 진짜 나이 다 나옵니다 이제 뭐 어쨌든 현질을 했기때문에 다음은 이제 픽업 아니면 픽돌이죠 그렇구나 그래서 적게 퍼센티지가 높구나 드디어 다른색이 나오는건가 보라색이 아니고 뭐 뭐 뭔소리에요 그러지마요 치치 나오지마 치치 왜 자꾸 치치거리는거에요 어 치치 나오면 그러지 말아요 몇분 계시는거야 이거 한 다섯분만 보고 계셨으면 좋겠다 제발 열다섯분이 보고 계 거야 이렇게 이렇게 고스위나리가 현질해가지고 망하는 꼴을 보고 싶은 새 겠지만 어쨌든 보고 싶겠지만 설마 진짜 치치 나오겠지 그러지마 진짜 진짜 그러지마 진짜 그러지마요 진짜 그러지마요 하 제발 다른색 보라색 말고 그렇지 나왔다 드디어 나왔네요 드디어 나왔네 누가 나왔는지 궁금하다 일단 노란색 노란색 무기 나오는거 아니겠지 설마 네 시치라니어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어? 타이날이 나왔다 아 이거 타이날이면은 그거 아니에요? 아 아 어? 레일라 레일란 누구야 아 두 명이 나오긴 했는데 아 일단 5성은 나왔으니까 아 진짜 너무하잖아 아니 나이다가 왜 안나오는데 아니 왜 안나오는데 아 다시 이제 이제는 뭐 오늘 다 쓸거에요 네 뭔소리에요 5성 정말 진심 진짐도 아니고 진짐이에요 진짐은 뭐에요 진짐으로 축하드립니다는 또 뭐죠? 오타인거같은 오타가 아닌거같은 오타는 뭐죠? 네 진심도 아니고 시옷하고 지옷하고 좀 거리가 있거든요 네 솔직히 그냥 무기 가져온 결이에요 제 운을 가져가세요 운이 좋나요? 샤워스사님 아니 어떻게 20법으로 나이다 먹었습니다 어오오오오ож 저에게 내려주세요 예 저에게 내려주세요 저에게 그 운을 주세요 제발 제발 주세요 저 고스냄이 진짜 저 뽑고 싶어요 진짜 뽑고 싶어요 진짜 진짜 나이다 진짜 나와라 아니 진짜 기본적으로 현질 했으니까 한번 나와주는건 당연한거 아니야? 진짜? 나 울거 같아 진짜 나와야 되는거 아니냐고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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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다야 나이다야 너만 믿고 있어 너 나오면 더 더 이상 안해도 돼 너 나오면 일단 더 이상 안해도 되거든? 안해도 돼 제발 제발 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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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보라색 말고 아구 아아 네 보라색이어도 이렇게 5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네 80대가 정가임 아 진짜요? 돌이 나왔다 돌이 아까 돌이 아까 괜찮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아 안 돼 이러면 아 아 아 아 아 아니 저 이렇게 이렇게 애골 복걸하는데 안 나오겠어? 내가 어 여기다가 PV에다가 영상에다가 내가 너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빨리 투표해요 아 5성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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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나리 가지고 내가 부족하단 말이야 한 번이라도 괜찮으니까 제발 나이다 나왔으면 좋겠어 뭔 무기에요 퓨터블리알님 은근히 지금 잔인하신 거 알아요? 은근히 잔인하신 거 알아요? 5성인데 5성 무기 나오가지고 막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은근히 잔인하셔 어 제발 제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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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달라야 돼 보라색만 아니면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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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보라색 아 보라색 아 얜 누구야 시누보 또 나왔네 이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나이다 나오란 말이야 신오버 두 번이에요 지금 두 번 나왔어요 지금 이돌이에요 지금 아니 아니 제발 삼.. 삼십이..사십..파..어우야 이거하고 한번밖에 안남았네? 야 이거하고 마지막 한 번에 그거 안나오면은 이제 못하네? 이돌이면 나쁘진 않아요.아 진짜요? 아 제발..제발..아 진짜.. 팔십대 무조건 나오니..지금 몇인데요 저? 저 칠십 아니에요? 저 몇이에요? 칠십이죠 그쵸? 젠장..팔십..무조건 나오긴 하는구나? 무조건 나오긴 하네요..네.. 제발 그냥 무조건 나오기 전에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무조건 나오기 전에 나와라.. 무조건 나오기 전에 나와라.. 진짜 제발..제발..제발.. 보라식만 아니면돼..보라식만 아니면돼..제발.. 보라식만 아니면돼..보라식 안입고와.. 아아.. 나 이제 싫어하는 색깔 보라색.. 완전..아.. 아.. 아..나 싫어하는 색깔 보라색.. 돌이..돌이 뚜며.. 아.. 아.. 아..나 지금 지쳤어.. 레일라..레일라..레일라 또 나왔네.. 훌륭한 대화수단! 여러분 훌륭한 대화수단이 나왔어요.. 훌륭한 대화수단.. 저건 이름이 맘에 드는데? 부러워요.. 아..이거 게임..그지같네.. 예.. 게임..그지같네.. 아..이거 게임..그지같애요.. 아니..이렇게까지 했는데..어? 야.. 당연으로 가자.. 그쵸..제..뭐.. 어쩔수 없죠 뭐.. 당연이죠 이거는.. 아휴..그냥 물이나 마셔야겠다.. 결국에는..뭐.. 기적같은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코치나리 아이디를 타인아이로 바꿔야되나? 네.. 이론상 가능해요.. 근데 제가 이론이랑 좀.. 네..안 맞아가지고.. 이론이랑 좀 안맞는 스크리머여가지고.. 아..그래도 치치는 안나왔으니까 다행인건가? 그니까요.. 치치는 이제 안뜨져.. 맞어..치치는 안뜨져.. 치치 안뜬다고요.. 확장나이다니.. 맞아요.. 야.. 그냥 기뻐..하면서 기뻐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이니까.. 확정.. 아니 확정이 아닌데? 뭐야.. 안뜨는데? 확정이라믄 켜요.. 아니.. 시누브.. 흰 시누브.. 이 시누브.. 또.. 또 얻었다.. 아니.. 너무하잖아.. 이제 못하는데.. 나.. 와.. 아.. 타이나리 뽑아서 초기화됐다니까요.. 아 그래요? 타이나리.. 타이나리.. 나 지금 못 뽑잖아요.. 아니야.. 아.. 아..여러분.. 스타더스트? 뭐.. 이거 듀얼킹 인연으로 가면 됩니까?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자.. 진짜.. 진짜.. 나오자.. 진짜.. 이제.. 나 진짜 지친다.. 진짜.. 아.. 제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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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잘못했지요 제가? 아.. 아.. 스타더스트? 일단 뽑고 일단 뽑고 한번 뽑고 스타더스트 교환? 아.. 스타더스트 교환 오케이.. 아.. 아 이게 아니죠.. 어.. 클날뻔했다.. 아.. 멘붕 와가지고 다른거 뽑을 뻔했네.. 아.. 멘붕 와가지고 다른거 뽑을 뻔했네.. 아.. 클날뻔했다.. 아.. 클날뻔했네.. 아니.. 진짜.. 기본적으로 진짜.. 야.. 진짜.. 나와.. 나이다 나와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진짜.. 진짜.. 제발.. 제발.. 아.. 또 보라색이야.. 아.. 야.. 아.. 아.. 나 말을 어떻게 해낼지 모르겠어.. 레일라 또 나왔어.. 단종 오늘은 관심을 줄 여유가 없습니다.. 고키나리 지금.. 와.. 나이다가 안나왔어요.. 와.. 이제 안되잖아요.. 아.. 이제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단차로 갈까? 단차로? 단차로 갈까요? 단차? 원.. 예.. 원신 원신.. 단차.. 몇번 들릴 수 있어.. 어? 다음 시변에 가능할텐데.. 단차로 가죠.. 단차는 오히려 나올 수도 있어.. 단.. 오성픽 단차.. 단차.. 다섯번.. 아.. 160개 가나씩에요? 다섯번에.. 단차 다섯번.. 고스터나리 오성픽 가능.. 자 투표해주세요.. 네.. 싫어요.. 고스터나리.. 나 지금.. 나 이거.. 오늘.. 야.. 나중에 모아서 쏘세요.. 하하하하하하하하 뭔소리에요.. 고바 잘가요.. 아 뭔소리.. 기적을 믿는다.. 감사합니다.. 고스터나리에게 기적.. 제발 단차 때 나와라.. 제발.. 잘 튕긴네.. 가시면 안돼요.. 고스터나리가 활약하시는거 보고 가셔야죠.. 아.. 진짜요? 아..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첫 현질이었는데.. 현질에 타이9 나오고.. 리셋되가지고.. 아.. 내 인생.. 인생.. 한 번.. 제발.. 핫! 그렇지.. 난 뭐.. 별로.. 별로.. 그.. 하지 않았어.. 괜찮아.. 두 번.. 바껴라.. 색 좀.. 색이 왜 안바껴.. 색이 왜 안바껴.. 색이 왜 안바껴.. 믿는 사람이 있다고.. 색 좀 바껴.. 무기만 나와.. 와.. 색도 안바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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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끝난다고? 색은 바꼈는데.. 색은 바꼈는데.. 이게 뭐야.. 아하.. 야.. 재밌었구요.. 예.. 예.. 재밌었구요.. 예.. 재밌었어요.. 예.. 원신.. 원신에서 저를 찾지 마세요.. 이제.. 아.. 젠장.. 상점에서? 어디서.. 상점이 어딘데.. 잠깐만.. 기다려봐.. 아.. 나 진짜.. 멘붕하가지고 못하겠어.. 상점이 어딨어요.. 결정 구매하는지 안할거야.. 결정 구매하는지 안할거야.. 결정 구매하는지 안할거야.. 상점 교환.. 더스트라이트.. 433개 다 바꿔요.. 어떤거 얘기하시는거에요? 스타라이트.. 고맙하.. 고마워.. 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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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네.. 원서.. 나머지 원석 다 써요.. 진짜요? 이거 맞죠 이거 하나 쓰는 거예요 플러스? 아 교환 이거 다 원석 이거 교환 다 누르고요 맞아요 최대 그 다음에 나 지금 지쳤어 그 다음에 거기서 사고 두 개밖에 못 사는데요 두 개 사요 아 됩니다 뽑으시면 됩니다 아 나 이제 포기했어 이제 두 번밖에 안 된다고 아 스타라이트? 세 번인데 폭이 있다고요 상점? 그렇구나 이렇게 전 이제 지쳤어요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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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 단차 세 번에 5성 픽 가능 자 기대 기대 안 하겠지만 네 기대 안 하겠지만 기대 안 하겠지만 이제 기대 안 합니다 다 날라갔어 다 날라왔어요 아 진짜 여러분이 치치치치치 거리니까 타이 나이 나왔잖아요 타쓰나리라니요 뭔 소리야 탓쓰나리라니요 잘 쓰면 좋죠 아니 나는 나이다가 원한다고요 탓쓰나리 은근 쓸만하죠 아유 모기 저리가 아 모기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니 아 아 나이다 아 부럽다 부럽다 나도 나오고 싶다 안 나오겠지 이제 뭐 포기했습니다 이제 뭐 예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와 색도 안 바뀌고 에이 잘가라 내 포인트 잘가라 잘가라 68인건 어떻게 알아요 끝 한 번 더 가능할지도 어떻게 98인건 어떻게 알아요 아 뽑은 수를 캐는 거구나 아하 아 타이나리 조금만 모으면 아 진짜 너무하잖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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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모든 도박의 지름길이야 네 도박의 지름길이야 이건 망하는 지름길이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젠장 뭐 나오지도 않고 이게 뭐냐 자 쉬셨던 분 들어오세요 이제 같이 하게 10년만에도 나올 수 있을 때 아 진짜 오늘 방송 최악입니다 아 17분이 보고 계셨어 아 17분이 보고 계셨어 아 아 아 아 아 나 지금 완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쓰신 분 안 들어오신 분 많은데 아 아 나 지금 어 있다 아 나 지금 엄청나게 피곤해졌어요 그리고 보니까 나 저기 보상받을 수 있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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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신용님 같이해요 저 망했어요 구시나리 오늘 가차 덱망했어요 이런 갓겜 이런 갓겜에다 제가 뭐야 뭐야 얜 또 왜 나와 얜 또 왜 나와 듀얼이다 어 얘를 어떻게 알아 데마로우스 그리고 이쪽은 누구 아 너희들이 안녕하세요 저는 알베 야 그래도 오늘은 조용히 있네 저번에는 엄청나게 공격하시더니만 네 방금 나이다 아 지금 고시나리 마음에 불을 지피는 거 맞죠 지금 아 하 당신에 관한 이야기는 이 여 연구 오늘 죄송 그나저나 둘이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던거야 설탕이 받은 이상한 소포에 관해 이상한 소포에 관해 이상한 소포 네 전에 여기에 공부하라고 아카데미아학자가 보낸 수있라 아카데미아학자가 보낸 수술이라 오늘 굳힋날이 저혈압입니다 여러분 저혈압 이준앉 아 피곤해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직 한 분 더 있는데 안 들어오시나요? 같이 연구하다가 그..그래! 아이..그너져나 하하핫 일곱 성인의 소환 규칙을 그래 거기 맞아 게임 규칙도 그냥 듣긴 이게 뭔 소리인가 싶지만 야아.. 그렇군요 솔직히 말하자.. 자랑하시는 거죠 지금? 네 메인스토리 보상은 받으셨죠? 지금 안 그래도 그거 받으려고 가다가 아 갖고 싶다 와.. 자 가능해요 포인트 쓰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이거..아 이거 안되는구나 참 안되지? 대화가 아.. 대화가 되는 줄 알고 있겠네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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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인전 한번 해제해보..해제해야죠 들어오세요 이걸 리듬코드 해봐요 아 어떻게 했죠? 이거 설정 들어갔던 것 같은데 설정에 기타에.. 아닌가? 리듬코드가 어디있었죠? 여깄다 아 열받아 리듬코드 G A Q F P D 4 2 S J 4 V C E C F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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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원석이에요 위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물상자 많이 넣었죠 네 아 단차 가능 단차해봤자 나오겠어요 이제 이번엔 그냥 그냥 해볼게요 어차피 단차 단차만 한번 해볼게요 친추했어요 아이디가 뭔가요 자 어차피 안나오겠지만 안나올거야 가봐 안나오잖아 이제 기대도 안해 이제 기대도 안해 아 갖고싶다 갖고싶다 얜 누구에요? 시노브 시노브 나 시노브 방랑자 아 초보자 기원 전화죠 돌파 어떻게 해요? 시노브 돌파? 아 오케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왜 돌파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시노브 시노브 아 오케이 어 돌파가 안된다 어 돌파가 안된다 아 채집을 안했어 두룽지야 불을 뿜어라 그거 뭐야 안되는 돌파 소재가 부족하다는데요 뭐야 솜씨 시험 솜씨 시험 솜씨 시험이 어딨어 그건 또 뭐야 아 두룽지야 불을 뿜어라 난 리월에서 온 요리사 향릉이야 뜨끈뜨끈하지 이거구나 아 아 열받는다 아 야 어떻게 안나오냐 아 그래요? 시노브 꺼? 내 것도 아닌데 시노브 꺼? 시노브 꺼 어딨어요? 원석준이 아니에요 시노브 꺼 할래요 이건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할게요 이거 안에서 나이다가 아 그러지마요 진짜 그러지마요 나 지금 엄청나게 마상했다고요 마상 난 리월에서 준비 완료 출발하자 솜씨 시험이 왜 이밖에 없는데? 아 여깄구나 이거 진짜인데 아 진짜요? 좀만하면 나이다 뽑을 수 있어요 어 아 나 지금 되게 되게 피곤해 지금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와가지고 전개 케이크구나 레벨 80이다 이네 뭐 출첵하고 고바하는게 어딨어요 이렇게 하고 고바를 누른다고? 레벨이 80인데 얘네가 빨리 누른다 아 뽑기 뭔소리에요 나 지금 엠봉 왔다고요 지금 아 어떡해요 진짜 뽑기 가능한거야 이제? 안되는데? 돌파에요 시누브 아 오케이 오케이 돌파 오케이 돌파를 하면 얻는거구나 이거 하면 돌파가 되는거에요 근데? 뭐지? 그래서 저는 언제? 지금 들어와요 왜? 들어오세요 들어오셔도 되는데 아 이미 꽉 찼나? 아니잖아 돌파가 안되는데? 돌파 재료를 얻는거죠? 그니까 돌파 재료를 얻어야죠 그럼 왜 한거에요 방금전에? 들어와요 여기 상자에 있어요 신용님이 아이 아 오케이 3피 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아 아 토셋칼 순회 끝 친출을 받아주세요 아 그래요 아이디가 뭐라 그랬죠? 고신다리 지금 멘붕 와가지고요 재료 안받았어요 맞아요 재료 안받았어요 맞아요 아 재료 안받았구나 오케이 토스님이세요? 아이디가 뭐에요? 아이디 아이디 됐고 재료를 받아야되요?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재료를 받고 아아 됐어요 받았어요 일단은 잠깐만요 내가 뭐하려고 했더라? 아 오케이 아 기본기가 부족하며 예 했어요 2년받기 야 이제 한번 할 수 있네 이제 한번 할 수 있네요 야아 팔연할 수 있어요 예 이거 한번 할게요 네 하고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하죠 고신하리 5성픽 가능 이제 뭐 기대도 안해요 이제 그런거는 이제 기대도 안해 아 진짜 오늘 완전 망했어 오늘 완전 망했어요 제 방송 역사상 가차 방송 역사상 최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러고 또 노엘 나오는거 아니겠지 설마 절대 안 돼 안 돼 아우 되게 피곤해요 지금 1포인트와 30포인트를 얻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우 아우 진짜 열받는군 열심히 모아야지 뭐 시간이 있어야 열심히 모으는데 땡땡이나 쳐볼까나 잘하지도 않아 고라색 나오겠지 뭐 에이 얜 누구야 피슬은 누구에요 오 피슬 피슬 괜찮아요? 어 좀 이쁘긴 한데? 근데 신호부 있어 근데 왜 5성 떴나요 에? 5성이라고요? 까봐라 4성이에요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절대 안 돼 아우 오늘은 가차를 하면 안 되는 날이었던 것 같애 오늘은 가차를 하면 안 되는 날인 것 같애 이제 보물상자 먹으러 가야지 자 보물상자 어디있다 그랬죠? 하..아니요 아니요 안할래요 싫어요 진짜 오늘 가차하면 안 되는건데 진짜 가차 엄청 해가지고 아우 망했어 보물상자 많이 얻어주세요 진짜 딱 한번만 해봐요 아니 근데 뭐야 그거 못쌌는데? 아우 안되는데 안된다고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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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쯧 어 이제 그거 끝났네 안나잖아요 안되잖아요 엘 왁이 왁이 살살 지켜주는 거예요 도대체 고신혜리한테 무슨 죄가 고신혜리가 무슨 죄가 졌길래 이야 진짜 고신혜리가 죄라고 하면 방송을 한지 밖에 없습니다 진짜 어느 분 따라가야되요 근데? 아..진짜 오늘..오늘 마상 오늘 진짜 마상 이건 뭐야? 아아 아아 피곤해 다음 시변은 확정이네 진짜요? 확정으로 또 타이날이 나오는거 아니에요? 아 나 이제..나 이제 못 믿겠어 어 진짜요? 다음 시변은 확정이네 진짜요? 진짜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확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더 빨리 가볼까? 더 빨리 가볼까? 아아 진짜요? 여러분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기.. 저기..잠깐만요 끄 violated 열람 ㅎ흐흫흐흫흫흫흫흫흫 흫흫흫흫흫 흫흫흫흫흫 흫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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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흫흫흫흫흫흫흫흫힛 안해요. 안할꺼에요 모아서 할꺼에요. 모아서 할꺼에요. 가죠! 네. 예. 모아서 할꺼에요. 흐흫흫흫흫 순간! 그 생각을 잠깐 했다가 접었어요. 일단 열심히 모을게요. 몸으로 뛰는 수 밖에 방법이 없지 일단 보물상자 많이 모아주세요 난 이제 현질 안할거야 다시는 펄스님은 뭐하세요? 어디 눈동자 어딨어? 신용님 2피잖아 아니 3피님이시구나 어디어디? 방금 보셨던 자리에 있었던거 같은데 여기있구나 아 여깄구나? 오케이 오케이 확인 아 아아아 tour 어 저기있다 점프하면 바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점프 안에도 먹을 수 있겠구나 아니에요 저 일단 이제 현질을 안하기로 했어요 이쁘다 어디어디어디어디 청자가 어딨어 참피님 아 저기 위에 계시는구나 아하 오케오케 감사합니다 아 토요일날 또 시간 없어가지고 어디 나가봐야되가지고 못하는데 아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엄청나게 해가지고 따라잡아야되는데 하질 못하네요 이렇게 어? 어디있어요? 아 여기있구나 감사합니다 이세계도 나한테 응답하는건가? 나이다 는 나한테 응답해주지 않았어 멘티스님 이거 이게 만약에 했으면은 바로 뒤에서 암살을 암살! 암살! 암살 암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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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이거는 무슨 효과에요? 이거는 무슨 효과에요? 여기 아니더라면 무슨 효과에요? 10년 남았으니 어차피 확정적으로 나오긴 할텐데 일단은 유튜브 각은 다른 의미로 나왔습니다 어디 눈동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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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최대한 어드바이스를 하는대로 가야지 아하 오케이 오케이 확인 아 그러지마요 진짜 아 물론 울리긴 할거지만 아 이제 썸네일도 이미 정해졌어요 썸네일도 이미 정해졌어 어 나 어떡해 나 먹으려고 했는데 어디갔지? 어라?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아 벌써 피곤해지네요 이거 조회수도 안나올거에요 조회수도 해봤자 한 한 백 한 오십 오십명 나오나? 오십명 나올거나? 안녕히 주무세요 뭔소리에요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에요 팔로워와 시청은 고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커머시 눌러주시면 고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게임 스피머너스에 이것저것 게임만을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놀라우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풀 원핵 터지는 시간 감사드립니다 아 풀 원핵 터지는 시간 감사드립니다 이방송 하하하하 뭔소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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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여행중에 수확이네 아 오늘 멘붕왔어 진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뭐가 좋은거에요? 되게 좋긴 좋은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푸런소 그게 있는건가? 고시나리가 만약에 방송 안하는데 접속하고 있으면요 주말에 도와주세요 거침없이 도와주세요 아마 지하철에서 잠깐잠깐 하지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계도 나한테 응답하는걸까? 아 진짜 와 완전 와 진짜 와 완전 야 오성 처음 나온게 타인아이라니 진짜 어쩐지 고시나리랑 이름부터 비슷할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이 세계도 나한테 응답하는걸까? 끝없는 반성 끝없는 반성 치치안나 위로라고 해주시는거에요 지금? 차라리 치치라도 나왔으면은 차라리 치치라도 나왔으면은 그래도 유튜브각은 잡혔어요 치치치치 거리니까 그러면 완전 웃겼을거 아냐 이거 웃기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뭐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니까요 타인아리는 아 대체대체대체 인력? 대체 아까 뭐라 그랬죠?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아 근데 썸네이는 이미 정해졌어요 따로 정해졌기 때문에 원신 PV 월드컵부터 시작된 업도가 흫 젠장 아아 아 젠장 PV 아 이상형 월드컵이 문제였어 아 어디서 문제였나 했더니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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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관해야지 아아 그치 모든 원인은 바로 이상형 월드컵에 있었구만 젠장 그거 영상 다시 봐야겠다 유튜브 영상 안되겠다 저 일부러 카운트 안 안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죠 아 근데 했는데 아니 나왔으면은 아 감동이라도 있는데 이거는 감동도 없고 재미 눈을 따라 원신이 재미가 없어요 댕같은 게임 뭐야 나는 나만 안 나와 왔드컵 때 네 고기 어디갔어 원신 PV 시청하라 아 아 그래요 하하하하 모든게 엘링크님의 계략이었구만 처음부터 이거 이거까지 알고 계셨어 처음부터 이거 이거까지 알고 계셨어 3피부 따라가야되니까 이럴줄은 몰랐음 아 진짜요? 하지만 이랬다고 한다 고신하린 이랬다고 한다 진짜 망했다고 한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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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분밥이 뜻이 뭐예요 근데 네 고분밥이 뜻이 뭐예요 아우 저기있구나 와 지금 되게 피곤해요 지금 와 아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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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儿 이게 바로 고티나리 피지컬입니다 울고싶습니다 울고 싶어요 진짜 아아 하이나리 아 아 아 나 오늘 멘탈 나갔어요 지금 마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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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원신한테 마상 당했어요 지금 지금 일부러 지금 신캐 안하고 있는거 보여요 지금 일부러 지금 신캐도 건들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뽑은거 나 그거 보면 화딱지 날거 같아가지고 어디어디어디 어디 또 있구나 신캐도 아님 뭐 어쨌든 근데 지금 그거 골로가서 플레이하다가는 화딱지 날거 같다니까요 지금 지금 화딱지가 엄청나죠 지금 와 나이다 타나리 행추 신호부 아 진짜요 나이다가 없어 나이다만 없어요 행추하고 신호부는 내가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 어딨어 저기 모여계신거 보면 저쪽에 있다는 뜻인거 같은데 아 아 저거 잡으시는구나 오케이 아 잘 보관해야지 얼리 켜들어라 아 멘중이다 오늘은 어떠한 멘트도 심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 고신혈이가 원래 이런 이런 스크리머가 아닌데 야 갓 차이셔 이렇게 그냥 와 완전 그냥 엄청나게 맞았을 줄이야 아 어 나 죽어간다 못 올라가는데 여기 위에 또 있죠 공격장자가 위에 있네 이거 나무 타야겠는데 가차 전문 스팀어라뇨 전문 스팀어가 이런다구요 아 저기서도 그냥 올라갈 게 있잖아 걔 왜 나무로 올라가서 그랬지 아우 됐다 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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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이게 바로 피지컬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벌었다 어 왜 떨어져 왜 떨어져 온유 아닌 이게 바로 피지컬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물상자 엄청나게 열심히 모아주고 계셔가지고 되게 감사합니다 보스나이 접속하는 거 보이시면은 바로 들어와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제 월드 임무도 돌리긴 돌려야 돼가지고 혼자 하긴 해야 되는데 리월 고 에? 리월 고라니? 뭐 가차 또 돌리라구요? 뭔 소리에요? 리월 고라니 무슨 뜻이에요? 리월 고라니 무슨 뜻이에요? 저 저는 네 지도에서 네 아 리월 샴핀님 가시는대로 가면 되겠지 뭐 나 지금 멘붕 와가지고 뭐 하나도 몰라요 지금 아 흐흐흐흐흐 타이나리 젠장 골스나리랑 뒤에 이름이 똑같은 것도 지금 기분이 나쁜데 심지어 픽돼가지고 아 아 아 오늘은 그런 캐릭터 보고 싶지 않아 오늘 나왔던 캐릭터는 오늘 보고 싶지 않아 내일 봐야지 뭔 소리에요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디.. 어디 계셔요? 방금 이쪽으로 빠지셨는데 나만 안보여 나만 안보여 아 위에요? 아래 아니였어요? 예 괜찮아 왜 떨어진거야 문은? 네 나만 못가 어디야 여기가 아 여기구나 아아 흐흐흐흐흐 아니 점프점프점프 오케이 고인물 찾아 여기에 있는지도 몰랐어 와... 이 게임 그지같네 아 진짜 너무하잖아 아 아 오늘 유튜브 편집해가지고 가차까지는 올려놔야지 근데 이거 어떻게 위치를 다 아세요? 나만 못 올라가 어 뭐야 나 왜 빠졌어? 어우 깜짝이야 놀랬네 어딨어요? 그래서 왜 온거에요? 아 위에 계시는구나 아 자꾸 점프를 했는데 점프가 안되네 아니 도대체 이 위치는 도대체 어떻게 알고 계신거에요? 자 아니 나 뭐야 어우 열받네 아니 왜 배경만 보이는거야 캐릭터가 안보여 어우 자 천천히 천천히 저 보물상자 있는 위치는 알았어 오늘 멘붕 와가지고 보통 실력의 30%도 발휘 못하고 있어요 어 아까 여기였던거 같은데 올라갔었나 또? 아 올라갔었구나 제발 떨어지지 마라 떨어지지 마라 떨어지지 마라 어 멘티시님이 나가셨네 주무시러 가셨나보다 아이고는 있어요 아이고는 있어요 됐다 와 됐다 아 알겠습니다 멘티시님 쓰고 많이 하셨어요 어 이피님 완전 멀리 가시는데 이제 아 신용님이 이피님이시구나 이제 저희도 되냐? 들어와요 네 12시까지 하지 뭐 감사합니다 룰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어어 진짜 최대한 많이 모아야겠어 최대한 많이 모아야겠어 최대한 많이 모아야겠어 으아 으아 와 근데 진짜 찐 보수시다 와아 근데 타이 능 네 타이나리는 능력이 뭐예요? 별로 해보고 싶진 않아 오늘 근데 그게 궁금해 능력이 고생과 강제 12시까지 납치되었다 하고 저 팩하면서 유튜브를 편집하고 어제 영상하고 올려놔야지 이거 편집해가지고 가채만 편집해가지고 썸낼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근데 자극적이긴 하지 야.. 자극이지 아 중국이에요 괜찮아요 여기도 숨겨진 데가 되게 많구나 근데 rpg 게임 같네 아 근데 rpg 게임 맞지 아 저기 있구나 저 그냥 가면은 나 죽을거 같은데 죽나? 고바 스키보드 모델치고 모델쳐도 되요 괜찮아요 어 갈 수 있다 와 사왔다 아 근데 이걸 위치를 어떻게 다 알고 계세요? 다들 주무시러 가셨나보다 되게 채팅창이 조용한거 보니까 아니 그래도 많이 계시는데 주무시러 가셨는데 주무시면 한적 보시는거구나 아 열받아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하 으아아아아아악 으아하.... 아 진짜 10연만 더하면 흡정인데 아 나이다 지 나 재료 모른멓이요 저는 그거 모아 왔는데 정작 라이다가 안 나와가지고 아구 아, 지나지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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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았는데 정작 필요한 라이다가 안나와가지고 어딨어요? 어우 봐봐 깜짝이야 아, 유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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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가는 길이 맞죠? 지금.. 갈려고 따라..따라는..우와 예상꽃? 처음 들어보네 아예 워크로 이동하신건 아니죠? 우왁 아래쪽에 있어요? 으아 졸리다 주무셔도 돼요 괜찮아요 틀어놓고 주무세요 네 그리고 12시에 딱 끝나면 알아서 꺼집니다 졸리다 아 그리고 화요이님 매니저 축하드려요 눈치 못채셨구나 매니저드렸었는데 엘리크님 출책 아니..아니요 눈치채셨어요? 말 안하고있어요 아 진짜요? 젠장 이거 안드셨네 뭐요? 이미 했구먼 자 출책 이벤트 하고있으니까 출책 많이해주세요 이 이벤트 끝나면 또 다른 이벤트 할겁니다 아니 도대체 아니.. 어떻게 이런걸 다 알고 계시는거야? 천천히 둘러보세요 하아 하아 자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매니저가 되실 수 있습니다 매니저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고시나리 방송 자주 오셔가지고 얼굴 많이 불켜주시고 고시나리랑 함께 즐겨주시면 와 죽을뻔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따라가고있어 안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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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졌어요? 아 저쪽 위에 계시는구나 찾았어요 아는것만 끝 아 그렇구나 여기 어떤것을 구입할거에요 정말? 만약에 이런것을 구입할거에요 음 유 헤브트 컴 마이 브로캐스트 아 이제 다 아시는거 다 끝난거에요? 이제 뭐 더 없어요? 난 보묘장자 최대한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 피분이 왜 여기 계신지 우와 가면이 쓰린다 아아아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몰라요 아 그렇군요 그래도 이정도만 알아도 엄청나게 아신거에요 이제 뭐 그냥 이런 워포포인트 찍죠 뭐 워포 찍죠 이제 이제 워포를 찍으면서 올리면 되겠죠 이제 몬드만 100% 아아 진짜요? 우워어어 이게 그 하루마라 리셋이 되나요? 리셋 시간이 언제나 언.. 몇시에요? 몇시에요? 뭐야 갑자기 뭐야 나무꾼 미션이 해결이 됐네 에? 뭐야 뭐 제가 뭐 말했나요? 네 아맞다 향잘이 깨시간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먹으면 끝이에요? 한번 먹으면 끝이에요? 레지는 다 했어요 아니요? 자세한건 저도 몰라요 아 그래요? 위에 얼마나 올라가야돼 됐어 이정도면은 이렇게 올라가도 돼 찾아봐야지 감사합니다 네 각자 이 미션을 이것저것 미션을 클리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뚫고 있을테니까 아니면 다시 해야겠다 여기를 올라가야지 이제 되니까 끝! 많이 걸리나? 이렇게 올라가겠구나 아니다 아 되겠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 상자에 있어요 잠깐만요 저 이거 한 번만 찍고 찍고 갈게요 찍고 갈게요 갈 수 있어 나 이거 찍으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거에요 워퍼만 찍어도 그래도 좀 주잖아요 야 워퍼 찍나? 됐다 됐다 드디어 워퍼 아 몇개씩 리젠 아아 모험 레벨 오를때마다 리젠 되는구나 오케이 확인 자 여기 잡아주세요 아무나 한 분 여기 잡아주세요 이게 잡아야돼 일로와 지금 워퍼 포인트 활성화 시켰으니까 와세요 와서 잡아주세요 아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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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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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잡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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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가면 되죠 그리고 소만 90레비에요 아아 안 죽어요 골씨나리 안 죽어요 골씨나리가 한때 어 가차의 신 가신 세개면 충분히 채워지겠지 아 저기 있구나 오케이 아 저기 있구나 오케이 와우 좋아 또 어디야 잡으셨고 잡으셨고 이번에는 이걸로 이걸로 추적해서 잘 가야지 하나씩 하나씩 하자 그래 차례차례대로 하면은 돼 괜찮아 그 어차피 시간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제대로만 잘 모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나이다 자 다음 확정으로 상자 찾을게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푹 뚫고 있을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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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뭔가 그래도 힐링이 됩니다 가차로 인한 스트레스가 여기서 발산이 되버렸습니다 안 죽죠 업 포인트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 찍으러 가자 어 여기 근처에 상자있다 잠깐만 이 반짝이는게 있다는건 아 저거구나 못먹는데 저기로 올라가서 먹어야 되는구나 오케이 확인 상자 3개 있어요 잠깐만요 이거 눈 먹고 갈게요 오케이 상자 3개 오케이 잠깐만요 여기 눈 눈 발견 뭐지? 상자 있구나 잠깐만요 눈만 먼저 먹고 상자 먹고 그걸로 갈게요 기다려요 눈이 어디섰지? 뭐야 나는 여기다 먹어야 돼 니 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온단 말이야 제발 먹었다 와 됐다 다음에 네 아 그쪽에 계시는구나 자료마다 아아 마 자료마다 말하는게 달라서 아 그렇구나 상자가 3개 상자가 3개 아니 아 잠깐만 나 2피님 따라가야되잖아 잠깐만 나 좀 어디를 따라가는거야? 아아 그렇구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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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이게 조작이 왜이래 네 이 세계도 나한테 응답하는걸까? 하나 더 상자가 4개 아 진짜요? 세영옵사 이건 왜 안내 봐봐 요어어 여행중에 수확이네 여행중에 수확이네 천육배 언제 모아 또 어디갔어요? 왜 안보여? 아 저기있구나 저 아 나물상자는 리젠 된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은 그렇지 내려와 와 빠르다 이 세계도 나한테 응답하는걸까? 나중에 캐릭터 좀 모으면은 이제 조합같은거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여러분한테 이제 어떤 조합이 괜찮아요 해가지고 이제 낙낙베리 한 마리 한 마리 감사합니다 어? 상자 많대요 잠깐만요 어딨어요 일단은 상자 모아놓으셨으니까 잡힌 일 상자 통합 좀 오케이 상자아아 일단 상자부터 못 구하자 이 세계도 나한테 응답하는걸까? 왜 아이고 아니 잘못 눌렀어 여기도 향자 또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잠깐만요 여기 향자가 하나 더 있었거든 저거까지만 먹고 절로 갈게요 참피분 쪽으로 잠깐 간 다음에 2피 쪽으로 갈게요 아하 잡아요 터져라 그렇지 이 세계도 나한테 응답하는걸까? 상피분은 좀 멀리 계신데 상피분은 좀 멀리 계신데 상피분은 좀 멀리 계신데 상자 먹느라 바쁘구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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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가다가 상자 발견 잘 보관해야지 잘 보관해야지 잘 보관해야지 돌발 월, 월드 이벤트? 괴이한 흔적 날려버리기? 날려줄게요! 와 그냥 날라가네 와어어어어어 본연이 이벤트 완료 리젠 된다 결론 지읍시다 알겠습니다! 음 도전 시작! 갑자 아 살고 싶으면 물러나 마녀! 피어나는 꽃뿌리! 하! 샤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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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3개 있어요? 샤앗! 우와 나 죽었어! 아, 도전 실패도 서러워 죽였는데 죽었어! 아니 아 잠시만 턱수님 3개 있다 턱수님 쪽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기다려봐요 턱수님 쪽에 지금 3개 있대요 아 왜 죽었지 죽었어요 코스나리가 주인공이 죽다니 이건 말도 안돼 저 집안에 있는건가 다왔어요 턱수님 다왔어요 아 제가 몬드만 100% 왔어요 아 멋진데 뭐라도 100% 기억하시는게 어디에요 코스나리는 이름도 잘 기억못해가지고 난리났는데 정교다 정교한 비물 호물상자 징기구나 이 세계도 나한테 응답하는걸까 하나는 더 어딨어요 여기도 상자 오오오오 상자천국 좋아요 세개 다 먹었어 좋아 아니 왜 점프가돼 자꾸 어? 가피분 어디계셔? 어? 어디계시지? 위에계시나? 상자먹고오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겹쳐있는데 나는 안보여 가피님이 아니 어디든지 안보여 아니 이거 아래쪽인데 여기 밑에 그게있나? 없는데? 어디있어요? 아 저기있다 이 보물쌩자를 얘기하는게 아닌거 같은데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피님 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남았다구요? 아 젠장 그냥 판단을 판단을 잘못했구만 역시 오늘따라 판단이 안서는 날이야 이피님은 어디계세요? 아 여기계시는구나 이피님은 어디계세요? 아 여기계시는구나 여기도 여기도 아 있어요? 수 어 뭐야 향자먹고 가야지 자 이 세계도 나한테 응답하는걸까? 야 그래도 많이 오른다 시작! 잡아줄게요! 이거 칼로는 못죽이죠? 굿! 굿! 아주 좋아요 이쪽은 이제 다 된거 같은데 아까 못먹었던대로 다시 갈게요 아까 4p분 쪽에 내가 못먹었던거 같애 아닌가? 3p분이었나? 이제 슬슬 마무리를 져야되거든요 상자 그만 찾으셔도 됩니다 그 이후 일정도 있으니까 엄청 부지런히 살죠? 다들 주무시나보다 이제 하긴 피곤하실만하지 고시나리 방송에서 그렇게 치치치치치치치치를 외치셨는데 안피곤하신게 이상한거지 뭐야! 나 지금 이 장면을 목격했어 어떻게 된거야? 조용히 하세요 엘링크님 엘링크님 그러지마요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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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뽑고싶었는데 천천히 올게요 천천히 오는게 아니고 리듬게임 다운한 온님을 쏘고 있어 아 진짜요? 무슨 게임이요? 이제 그만 찾으셔도 돼요 이제는 이제 좀 방송분으로 올리는거 하고 미방송분으로 올리는거 그것도 올려야되고 할게 많아요 이제 노래도 불러서 올릴엘정인데 일단은 상자 두개 있어요 아 진짜요? 이제 그만 찾으셔도 돼요 이제 방송 마무리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온김에 찍고 갈까? 온김에 워프포인트 좀 찍죠 못찍나? 막혔나? 뭐 아니 아니 막혔구나 마지막 오케이 잠깐만요 그거 먹기 전에 여기 한번 워프포인트 뚫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할게요 자주 놀러와주세요 고시나리 방송 재밌어요 고시나리가 잘하는 모습 보면 되게 뿌듯해가지고 재밌어 한단 말이야 아무도 안계시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세 자세 와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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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뚫고 갑니다 그쪽으로 갑니다 선이 나니 아니 듣고 계셨어요? 듣고 계셨어요? 듣고 계셨어요? 네 자 왜 이용할 수 없는 거야 왜왜왜왜왜왜 두 개 있다는 거 먹고 거주국가가 한국이 아닌가봐요 네 한국에서 이용할 수 없는 아니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데 한국에서 이용을 못하는 건가? 어디 있어요? 두 개 있다면서요 없는데? 없는데? 아 그렇구나 없는데? 먹었네요 하하하하 그렇군요 자 이제 고스날이 12시 됐으니까 여기까지 방송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차 영상은 내일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젠장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스날이 방송 안할때도 자주 하니까요 혹시 고스날이가 방송하고 있 아니 뭐냐 저기 뭐냐 원신을 하고 있다 하시면은 어 여기 있다 원신을 하고 있다 하면은 바로 들어와서 도와주세요 아시겠죠? 오늘도 수고많이 하셨구요 내일도 방송이 있으니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어요 다들 잘 자요 꼬바 오늘 재밌었어요 가차만게임 가차만게임 원신 가차만게임 꼬바 아니 어떤 분은 진짜 너무한게 여 단차로도 나이다가 나온다는데 나는 뭐 10연차를 몇번이나 돌리고 현질해가지고 다 돌렸는데 넣을지도 않고 이건 진짜 꼬바 내일 만나요 상자 찾는 사람입니다 흐흐 감사합니다 꼬바 대박 actually 한마디 슈스테이징 거기서 왜 날씨 마당 형 맘 명 이거 롤